우리가 반장을 하나 정하고 총부를 하나 정해야 해요. 반장을 하나 정하고 총부를 하나 정해야 해요. 그런 걸 아까 손수분들 대충 얼굴이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이시면 반장을 등급으로 하는게 좋겠는가 그거 한번 추천해 주세요. 반장은 반장은 반장을 시키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냐. 편지장은 너를 공격해야 하는데 여기서 반장이라는 책임을 받고 있으면 공격을 안 돼. 네, 맞습니다. 우리 위주로 뭔가 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빼고 그 저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반장을 부를 것입니다. 이분 시키십시오. 이분이라는 분은 몰라요. 이 분이 분입니까? 재화면 선생님. 재화면 선생님. 아니 무슨 보수가 강한 거죠. 고래 저기 회장님이 아니라 한 정체를 세우고 싶어요. 안 했습니다. 벌써 팬이 생겼어요. 네, 총부를 하셔야 해요. 이 분은 여러 단체에 환경자 중에 여러 단체에 사무소들을 총부를 하시고요. 총부를 하시고 현장과 총부를 엄청 유능하십니다. 아, 그래요? 그 유능하다가 추천을 받았는데 그러면 반장은 남자분이 이런 게 나이 같아요. 총부하시고. 아, 네네네. 그럼 남자분 중에서 반장을 한번 주고 추천해 주세요. 자체는 수분이 다른 분입니다. 자체할 수 있는 구관자 장어에서 했어요. 구관자 1장. 아유, 무거워지죠? 그러니까 반장. 아유, 무거워지죠. 바쁘가 안 돼. 그냥 반장을 한꺼워지죠. 그 반장. 이 반장 한꺼만 남친 두 가지를 샀는데. 반장 이런 건 걸음을 놓고죠, 안으므로 수행을 맞춰서 신경할 수 있는 느낌은. 전생님 현장도 안 변경하게 오는데요. 저 자신이 현장로서 마곤아버만 물어가지고요. 아니, 그냥 반장. 밖으로 반장이 많이 발표되면. 안 된다고 오늘 또 보니까 쟤네. 왜 그러냐면. 이입 알죠 박재학 씨입니다. 박재학 씨는요. 저도 주간지 신문 완전히 한 페이지를 혼자 다 편집해서 넣어요. 그건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신부사 같은 기자가 20명 붙었어요. 머리 빨리? 그리고 지금 머리가 다 빨아 보이셨어요. 앞머리가 그리고 또 행사를 나누는 겁니다. 요일면 했어요. 그중에 건강 챙기려면 금요일 날 택리수가 되죠. 그러니까 최고 박보. 그런데 바쁜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원래가. 바쁜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장은 선생님 그러지 마시고요. 어차피 총무를 지냈으면 제가 같은 식구니까 같은 식구가 관장 충분히 만드는 거니까 아 그렇지 그게 없네. 창안보예요? 네, 창안보. 창안보. 그럼 창안보가 아닌 사람 중에서 하자. 황재훈 선생님. 창현 씨가 해요. 아니면 황재훈 선생님. 아니 창현 씨가. 황재훈 선생님. 저도 아까 손도 안 들었습니다. 강의 들으려고 결정받았는데요. 아 손 들어보라고 하는 거 없지. 아니 교육신고 아닙니다. 창현 씨가 한 번 주는 거 같아요. 아이차 창현 씨는 구반작을 하고 저 강사 그 트레이닝 코스를 저 스피드로 탈락을 했고요. 이 나릇도 시켜야 되니까 이 나릇도 빼는 겁니다. 뺄고 이제 관장국이라고 하면 저희도 수강생들의 결석 여부를 체크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결석을 안 하게 해 준다든지 또 그 저희도 좀 더 추워지게 해야 되겠으면 더 추워할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고 그래야 돼요.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는데 제가 어째 저기 뭐 이 택배한 식으로 할 거예요? 택배식으로 시키냐고 전달을 저는 어 어차피 남쪽에 역사장에서도 내게 사람들 보면서 comport 아니요? 그녀 그 역사랑은 이번에 자퇴된다고 불법 안 하는 이유를 연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토요일날 대전에서 그런 기쁘로 는데 그 때 안 끊어오고 그 얘가 올라왔어요 그 일을 맞췄어요 그래야 이번 주 토요일 되야 가정제이 참석을 지급이 잘 될지 나옵니다 그래다가 제가 제 의견을 필요가 같습니다 그래서 유보를 해 주죠 당장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해서 만에 유보를 하는게 아니라 그런게 이기 때 반장을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하고 아니면 반장을 이제 해볼까 그렇지 그렇게 하던지 그렇게 해야지 지금 보면 저 자체를 유보하게도 그렇습니다 많은 분을 넣어 우리 김수석 박사님이요 저는 아닙니다 그럼 방상을 놓고 마시고 시간이요 그런 소비를 하시고 나중에 저기 선임을 시키세요 하세요 그 당장 우선 위명은 부고합니다 총님 말씀인지 지금 오늘 당장 간단히 쓰여 이렇게 하세요 다음주에 왜냐면은 내가 와이프를 안 잡으려고 하는데 기회에서 내가 안자거나 예 자유적으로 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른거도 그냥 안 뽑고 총인물만 뽑아 총인물만 뽑아 다음주에 한번 뽑아보세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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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보세요 오늘 일찍이 얼마나 좋은건지 첫날 나와가지고 다 오늘 처음일이거든요 처음일인데 모셔라 이렇게 축사를 하셨습니다 자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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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폭염에 어떻게 다들 이렇게 살아계시네요 하하하 저는 정말 오는데도 죽을 것만 같았거든요 옷가 막 가만히 망설여지기도 하고 제가 이거 과연 배워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하면서 지금 들어온거에요 지금도 반이 반심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아까 지금 망설여지는 중입니다 근데 우리 총장님 우리 박 편집장님 강압이 얼마나 강한지 그 길을 제가 못 이겨서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된 것도 실수산 그렇습니다 큰 중책이라고 하면 중책이 될 수도 있고 제가 다른 단체 뭐 총장, 처장, 총 가지고 있는 거 팔 것만 다 한 10개 정도 됩니다 제가 다 배신시키고 지금 다섯 개만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동안 하나 더 맡게 된다는게 과연 말이 될까 또 지금 망설여지입니다 솔직히 또 문 열고 나가면 내가 미쳤나 또 걔네 한 달이나 이런 생각도 할거에요 세 개 빼세요 근데 제가 저도 역사를 하면 이게 뭐 정말 모릅니다 정말 근데 다만 우리가 역사를 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미래에게는 좋은 역사를 물려주고 싶어 해서 제가 제가 지금 배우려고 또 이제 발을 이렇게 다 묶어요 배우면서 할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런 총으로 시켜주신다면 보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름.. 이름이... 연락처 적고 그리고 저 회비 받고 그걸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시는 데에는 역사의병대에 가입이 되어있는 분은 월 1달에 그날이나 얼마씩 되는 것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한 달에 10만원인데 역사의병대에 가입되신 분은 8만원으로 하기로 걱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또 그 8만원이면 4개월이거든요. 저희가 12월 18일까지 4개월인데 다 합치면 40만원이거든요. 10만원씩 5개월을 역사의병대에 의원한테는 8만원씩 되니까 4,832,32만원인데 일반 회원이 일반 회원이 4개월 칠값에 상당을 다한다 그러면 똑같이 32만원이 되고 또 어떤 분은 30만원이 되고 30만원이 되고 30만원이 되고 30만원이 되고 30만원이다 그런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적절한 일이 아닙니다. 그 학생회에 따라서 일이고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에 대해서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사전에 교수회의에서 결정되기를 얼마나 됐건 저는 대로 이끈된 상황에서 10%는 10%는 장소하려고 하는데 비용을 쓰고 10%는 잡아라 보이는거 준비하는거 그런걸로 해서 쓰고 또 10%는 누이물 자료 자료를 복사하려고 듣는거잖아요 그 사료들 하고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50%를 딱 해서 50%를 가지고 홍보 및 이제 이 우리끼리 단합한다는게 하고 나머지 50%를 강사들한테 금화이라도 드리자 그렇게 한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와서 강사가 땀 흘리고 계속 몇달 동안 강의했는데 그냥 집에 마누라한테 그림 한 박도 못사고 그러면 안되겠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계산을 해서 한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학생님들 자취적으로 운영을 잘하시고 끌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제 강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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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ao 가요. pseaczego